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용 커피 그라인더를 한 개 들고와 봤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그라인더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녀석인데요 크기도 콩알만해요 제가 구입할 때 가격은 27,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판매 가격은 16,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참았다가 살 걸 제가 너무 빨리 산 것 같아요 구입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했습니다 자 같이 온 박스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이런 박스입니다 보시면 왕클 커피 그라인더 라고 되어있어요 왕클이라고 이런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박스에 이거 하나만 들어있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뭐 다른 구성품이 없다는 거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의 그라인더는 저는 잘 구입을 하진 않습니다 좀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 그라인더는 구입한 이유가 플랫버가 달려있다라고 해서 구입을 했어요 보통 저렴한 가격대의 그라인더들 보면 코니컬버라고 해서 이렇게 원뿔처럼 생긴 고런 날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얘는 플랫버가 달려있습니다 자 가성비가 될지 비지떡이 될지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외관을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제 손 한 뼘보다도 낮아요 이 앞뒤로 길이도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어느정도로 작냐면 얼마전에 제가 리뷰한 홀츠크로치의 E80이라는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걔도 굉장히 작은 편이었거든요 걔를 옆에다가 이렇게 딱 대보면 차이 많이 나죠 이렇게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원두가 되가는 호퍼 그리고 이 호퍼를 돌려서 분쇄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간격이 조금 넓은 편 그리고 돌릴 때 소리와 느낌은 아주 싸구려 같은 느낌이 납니다 썩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그라인더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분쇄도를 곱게 세팅을 한다면 에스프레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좀 이따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호퍼 끝까지 이렇게 돌리면 호퍼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안쪽을 보면 날이 있어요 요 날도 한번 빼볼게요 돌리면 솔랑 빠집니다 야 이 날이 애매하다 안쪽에도 보면 이렇게 플랫버 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날을 분리한 김에 자세히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 왜 날의 구멍이 이래 많이 파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날을 만져봤을 때 날카로운 느낌은 어... 거의 없습니다 뭉툭해요 이게 날을 과연 자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으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석을 붙여보면 네... 잘 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컵 모양이 있는데 이걸 돌려서 컵 기준으로 갈리는 원두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뭐 시간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스위치입니다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분쇄된 커피가 담기는 공간 위에 뚜껑이 있네요 아 지금 이 안을 보니까 뚜껑 왜 달리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얘는 보면 토출구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확 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확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통의 구조가 요렇게 생긴 것 같아요 요거 구멍이 뚫려있죠 플랫 보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냥 전형적인 저렴한 그라인더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16,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큰 불만은 없어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16,000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그라인더를 한번 사용해본 저희 팀원이 말하기로는 한번 작동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다 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뭐 다른 정보는 저한테 안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단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진동도 장난 아니고 소음도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청소기 수준이네요 이거 아까 전에 보여드린 E80 얘도 소음이 조금 크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거든요 얘랑 비교해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밤에 내가 커피를 한 잔 내려먹어야 되겠다 하고 작동을 하면 옆집, 밑집에서 올라오는 것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옆동에서도 올 것 같아요 와 이거 뭐고? 저 이렇게 소음이 큰 그라인더 처음 봅니다 와 장난 아니네 모터를 뭘 집어넣은 걸까요? 제가 제일 놀라운 거는 이걸 구입을 할 때 리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리뷰도 평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얘가 일단 이쪽에서 말하는 에스프레소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쇄도는 제일 곱게 세팅을 했습니다 분쇄하면서 원두를 넣을 거고 잔량 체크도 해 볼 겁니다 지금 현재는 18.5g 투입할 거예요 원두 로스팅 포인트는 한 중강 정도입니다 아마 영상 편집이 될 때 이 소음은 여러분들의 길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겁니다 약간 작게 편집을 할 거예요 근데 공회전 할 때마다 원두가 들어가니까 소음이 더 커지네요 그리고 제가 본 그라인더 중에 역대급 팝코링입니다 우와 넷플릭스 틀뻔 했네 이 주변이 엉망진창 됐어요 뚜껑을 잘 닫아 놓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분쇄된 결과물입니다 일단 뚜껑에도 여러 가지로 미분이 많이 묻어 있고 안쪽에도 좀 많이 날려 있는 모습이네요 18g, 0.5g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처음에 그라인더 작동을 하면 원래 좀 로스가 많이 나거든요 이 다음에 한 번 더 해 보면서 로스를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분쇄 분포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오랜만에 봐요 지금 보면 미분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근데 굉장히 거칠게 분쇄된 애들도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넓습니다 범위가 좋게 좋게 말하려고 하지만 제 속마음은 완전 엉망진창이다 지금 이거 지금 손으로 만져봐도 느낌이 옵니다 이거 에스프레소 분쇄도 절대 안 나와요 이거 무조건 줄줄 셉니다 이거 아휴 템핑까지 다 하고 나니까 확실히 보이죠? 입자가 다 보입니다 지금 눈으로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다 추추 시간 9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루잉 분쇄도를 한 번 갈아 볼 건데요 이 전체 분쇄도 단계가 28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중에 딱 절반인 14로 지금 맞췄거든요 이번에는 물도 한 번 뿌리고 해볼게요 지금 현재 16g 나왔습니다 16.5g의 온도를 투입했거든요 0.5g 정도는 로스와 이 팝콘 잔치 여기에 쓰인 것 같습니다 야하도 이 옆에 이런 미분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들러붙어 있습니다 안에도 보면 미분하고 거친 분쇄도가 막 섞여 있어요 추출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브루잉 앤거 마담 볼게요 일단 커피 자체가 원두의 맛이 선명하게 나온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좀 많이 둥그렇게 나와요 뭐 좋게 표현해서 둥그러다는 거지 좀 뭉개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계속 잔미가 입안에 좀 남아요 약간 텁텁한 느낌 혀로 입천장을 슬슬 문질러 보면 뭔가 거칠한 느낌도 있어요 약간 떨떠름한 느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느 정도의 미분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용한 왕클 그라인더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내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저는 27,000원에 구입했지만 지금 현재 판매가는 16,000원대기 때문에 16,000원짜리 그라인더라고 봐야 되는데 어... 싼 맛에 그냥 나는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제 지인이 이걸 산다라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몇만원 더 보태서 차라리 홀츠클로스로 넘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얘는 비지떡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후추 가는 용이나 뭐 이런 걸로 나는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잘 써볼 테니 내한테 보내라 갖고 싶다 저거 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다세요 제가 당첨되신 분에게는 대댓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